있었나요? 어떤 게 어려웠나요? 던기가 어려웠다. B의 식구. 지난번 시험 100점이었고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면 이, 이가 뭐 되죠? 이 되고, G는, R은, R, N은, 합치면, 그리인. 어? 응, 뜨거? 오케이, 계속해서? C. 그래서 이, 이가 뭐 되죠? E, 넷쪽. E, A는 두 가지 소리를 받고 있는데? E하고, A야. E, A는 뭐? E, A. 좋습니까? C. 바다란 뜻이에요, C는. 계속해서? T는, T는, R은, R, E, E는, E. 합쳐서, TREE. 그 다음에, leave. 그래서, L은, L. E, A는, E. F는, F는, F, 합쳐서, leave. leave. 그 다음에, N은, monkey. 뭐라고? monkey. M은, O는, O. N, K는, O는, O. N, K는? 응, 키? 응,크야. N, G하고, N, K하고 가르쳤어. N, G는 뭐? 까먹었죠, 또? N, G는 응. 응, 받침이 응. N, K는? 응,크. 크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N, G는 뭐라고? 응, 응,그가 아니고. 응가가 아니고. 응이야, 응. N, K는 뭐? 응,크. 그 다음에, E, Y는? E. 자, E. 여기에서는 E, E랑, E, A랑, E, Y가 다 무슨 소리 낼 수도 있다? E 소리 낼 수도 있다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키. 아까랑 똑같죠? D는, O는, N, K는, 응,크. E와 E는, E 합쳐서, 동키. 동키. OK, 그 다음에, 얘는, B. B. 그 다음, T. 그래서, E, A는, 뭐라 뭐가 된다 그랬지? E랑, A. E랑, A. 여기서는? E가 됐죠? T. OK, 그 다음, K. 그래서, E와 E가 뭐 될 수 있다? E. E, 합치면, 뭐가 됐다? K. K. K는, 멍키, 던키에, 다 들어가 있죠? OK, 잘했습니다. Well don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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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